오빠들 타. 심심해. 안타. 난타. 할거야. 비켜 비켜 비켜. 내려. 그냥. 그냥. 진짜. 진짜. 뿌야기 없기. 뿌야기. 있기.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자. 싫어. 니가 싫으면 나도 싫어. 좋아. 태도. 상주해야겠어. 그래도 너랑 처음이야. 나도 처음이야. 헤어지는 거 결정하고 만나는 여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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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꼬꼬마 때부터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나 여기 웬일이니? 언니 저 사람 알아요? 저 사람? 헤나씨 너무하십니다 오빠가 사... 아니 뭐 하지 말랬는데 일에 붙여가지고... 암튼 김진우씨가 섭섭합니다 나 이제 진짜 안 좋아해? 안 좋아해? 너무너무 안 좋아해 나 더 좋아해? 따라해? 내가 더 좋아해... 나 더 좋아해... 아니! 우리 이렇게 만나서 웃을 수 있으면 된 거잖아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그거면 된 거야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나 주변 환경을 무시하면서 서로를 선택할 만큼 강하지 못하잖아